딸기 이걸로 잡으려고 가능할 것 같으니 또 왔다 이게 또 작은데 한번 놔볼까? 한번 놔보자 가라앉나 이거? 가라앉네 가라앉네 지금이야 우와 잡으면 되겠다 한번만 더 해보자 또 한 마리 있다 약간 당구고기다 당구고기다 와 갔어 어? 좋다 가면 안 되지 올라와 올라와 아 내려간다 아 내려간다 응 안주일까요? 하이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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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력이 있어요 잡혔어? 네 좀 덜을 얘가 민비 잘 잘 갈까봐 그냥 가봤어 커뮬리에 커뮬리에 야! 야! 두고 비밀이 좀 꼬맞은 것 같아 아니 이건 왜 자꾸 모르는데 뭐하고 그게 됐어 어? 오 오 응 이야 좋은 사이즈네 좀 더 들어봐 야 이거 인정 네 있나? 야 너 내려가면서 갔어 너 과늘이 작아? 내려가면서 갔어 어? 어? 진한순? 네 괴물이다 괴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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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마리 채워 20마리? 20마리 안 돼? 얘들아 군발해 20마리 채워 20마리 채워 어? 어? 크다 너무 세게 안 가봐도 돼 야 야 너무 세게 가봐서 그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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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도 마지막 10분 네 10분 하고 이제 밥 먹자 우리도 왔어 왔어 진짜 온 거 같은데 왜? 왔어? 어? 뭐야? 마지막으로 대회라 조그만거 하지마 조그만거 안해? 조그만거 올렸는데 어? 뭐야? 바로 앞에서 이만 드림려고 공개하고 있었는데 좀 들어가 그렇지 아 예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너 잘 잡는다 근데? 오 눈냄입니다 잘 먹었다 돌아다니라 쭈니라 물엿이야? 물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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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왜 일어났어 물엿이 좋았어 이건 뭐야? 부엿이 대압하기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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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자 자 그냥 보면 돼 우와 됐어 엄중 됐어 우와 여기 우와 진짜 없네 몇 마리야? 두 마리 되는 거 아니야? 두 마리 될 거야 자 살려주자 일로 와봐 둘이 다 담궈대 여기다가 우와 잠궈 잠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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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갔다 그렇지 어머 잘해 나머지 나가기에도 힘이 없나 봐 응 다 살려줘 애들 사항 바람이 네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동호가 19마리야? 19마리 고등 합치면 20마리 제일 큰거 딱 뽑아볼까? 1.미도 4.미도 5.미도 2.미도 3.미도 응 동원학시 시작 도문학시 시작 동원야 동원아 여기? 이게 동원있어요 생선도 두 번째 부모 두 번째? 두 번째가? 아니 오늘 두 번째 스물 한 번째 스물 한 번째 아니 오늘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다기야 보여줘 얼마나 잡았는지 같이 보여줘 세월아 이렇게만 했어요 바랍쳐서 이렇게만 열었습니다 진짜? 진짜? 뭘 잘 왔어? 엄마 소금빵 잘 왔어 자, 하나씩 놀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제작하자 제작하자 동아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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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질 거 아냐? 바로 가질 거 아냐? 바로 가질 거 아냐? 바로 가질 거 아냐? 열 셈다 잡았어? 응 나왔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이거? 방세하게? 오! 살려주겠습니다 안녕 방탱하는거 이뻐요? 왜 커요? 안 작아 왜 작아요? 던져있는거 아니야? 응 야 몇마리 남았어? 4마리 남잖아 사진같이 찍어 하나 잡아 잠시만 다시 들어왔어 요새 소리문네요 요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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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좀 해줄 거 뭐있다?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빠! 큰 났어! 이거 왜 그러지? 아빠! 진짜 큰 났다니까? 배조라치 나왔는데 못 잡아! 진짜 큰 났어!